5분 동안 하나도 있는거 아냐? 아뇨 형이 our first one 대기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승 저에요 호호 랩퍼 오랜만에 3명이서 공개되네요 바쁜데 사실 피곤한데 윤경이랑 호비가 저 도와주러 왔어서 5분 동안 하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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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였지 거기? 무슨 회사였지? 두 글자였는데? I am 뭐하세요? 정규 형 해체했습니다 우리 해체했어요 파괴 장터 해체했어요 벌써 해체했어 왜 그런 줄 알아요? 뭐요? 마지막 최근 방송이 2년 전이더라고 근데 갑자기 왜 하는 거예요? 우리 매직샵을 방탄소년단 매직샵을 파트내기 위해서 모든 곡을 스포을 했어요 어떤 곡입니까? 설마 모든 곡들을 스포을 했습니다 와 이걸 다 한다고? 대박이죠 나 놀라는데? 이제 준비해야 돼? 이거? 네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자 준비해야 돼 불고 있어야 돼 일단 하루하루 많은 은평이 다른 거냐? 뭐 이제 이거 찍어봐야겠네, 이거? 네 우와 앞다리에 상당히 차가워 다른 거냐? 다른 거냐? 이거 실패한 것 같아 남은 누구, 여기 어디? 누가 날리고 와, 날리고 와 고, 고추! 자, 이거 봐, 이거 봐 우와 봤어? 봤어? 공중밥이야, 어? 저 신발이까지 예상했어 예상했어, 예상했어 아니, 내가 싸부러 이거 고구를 이렇게 날리는 사람이 있어 그렇지, 못끼지 않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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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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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빠, 할 수 있어 나중에قة處이 안 괜찮아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부동 없이 갈게 부동 없이 어, 부동 없이 갈게 부동 없이 갈게 어, 형 안 보고 있을게, 부동 안 가지만 안 볼게 아, 아, 안 본다 부동 안 가진다 형 어, 형 괜찮아 1. 2. 3. 3. 4. 5. 5. 5. 5. 5. 얼마나 공항이 없었나 진짜 마음속으로 지금 좀. 아니에요. 좀 감사하고 있습니다. 알죠?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. 재미있게 하고 올게요 진짜 와. 처음이 처음이잖아. 그러니까. 그러니까. 전부대들이 이렇게 도와줄 수 있어서 되게 좋고. 지금 저희가 나온지를 몰라요. 맞아요 몰라 몰라. 그래서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. 레몬 솔로 공연인 줄 아니까. 모든 아미들 다 앞에 놓고 해야 되는데. 그러니까. 재미있을 것 같아요. 다음에 또 좋은 자리에서 봐요. 우리 좀 있으면 또 콘서트고 그렇죠? 그렇죠? 콘서트. 화이팅! 잘하고 올게요. 안녕. 와. 와 재밌게 와. 꼴을 뜨면 안 해도 되잖아. 우즈와 복싱팀은 아아. 아아. 아이고. 원래 이런 거 여기 한 번 봐. 원래 이런 거 여기 한 번 봐. 우리 끼를 회복할 수 있잖아. 여기 카메라 있다. 우리 끼를 회복할 수 있잖아. 우리 끼를 회복할 수 있잖아. 아이가 진짜 진짜 무서워요 진짜로? 진짜로? 아이가. 아아. 하나 둘 셋. 파이팅. 야 회원 stuffed. evidence that . 딱하는 쥐ble. when she roll. 자, OK. 아아야랏. 제이 Я morgon 씨. 탈illas. 와 막히다. 그런 날이 Beyond. 에피소드였습니다. 이렇게emi monitoring. minutes later. 제가 해야지. 내가 도와 logging 공통인 gg. 쟤는 verse, 자 오케이 제이 아야 제이 아야 자 오케이 제이 아야 제이 아야 오케이 몸 불렀어 모자 멋있지 않나요 여러분? 밖에서 보시면 인사하십시오 이거 없어도 인사할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 네 RM 모자 이제 갈게요 형 진짜 왜 이렇게 안해요? 깜짝나네 하얀 물 있거든요 여기 조명이 있죠 조명 꺼드려요? 오늘 해체 방송이에요? 아 저기 조명이 있구나 오늘 해체 방송이에요? 해체 방송입니다 해체 축하드리고 어렵네요 해체 방송 트위터 하나 지금 이곳에 있기가 힘들어요 지금 감정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트위터 하나 담당한 척하고 있는거죠 사실 슬픔을 많은 팬 여러분들도 슬퍼하고 있고 아 그래도 이 화개장터가 화개장터를 사랑해 주시고 소명 arrange 악 펄 awesome 어쩌면 어쩌면 저ícia 지금 저같이 없는지 보여요 용기 용기 태그샷 야 용기 없어 야 용기 없어 이거 나 울었어 나 울었어 나 울었어 나 울었어 아 제 생각은 이걸 먼저 나를 잘라서 올려놓고 이게 150이 나온다 그럼 이제 거기서 하나씩 올려볼게요 아까 그만한 이야기 나 이 팀이었어 그렇다면 일단 내가 지금 얘 상태가 않아요 아 잘갔습니다 아 잘갔어요 어? 아니 뭔가 되게 이게 50개 이렇게 더 있는데 이미 딱 200일 것 같은데 진짜 어 지금 이러면서 많이 썰어 썰어 나갔다 오 오 48 48 42 거의 150 15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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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계산이 지금 거의 뭐 그 아이시타임이야 지금 꼬리게 아이시타임 어? 오케이 자 썰어서 쏠거죠 남순이 내가 썰어 내가 썰어 아 아 와 컴예 여기서 딱 컴예 너무 진짜 보호를 겠다 많이 한거야 나 이거 되게 그래도 되게 크게 변하는데 우와 잠시 저 solar 우와 잠시만 오 아 아까랑 붙 almost look 2 20요 아 약간 아니 아onsten 와 아니 잠깐만 일단 잘라봐 돌 하나하나 이제 문을 닫고 그 문을 잠을 새로 잠그고 역시 이 지역의 그런 거는 쉽게 어렵군요 네 그렇죠 쉽게 통합되기가 어려운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언젠가 또 재결합 방송을 기대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화이팅 그럼 이렇게 하시죠 저희가 문을 닫고 자물쇠를 잠그세요 제가요? 그런 막중한 막중한 책임을 떠맡게 아 내일? 아 잠시만요 내일 재결합 한다고요? 네? 아니 저희 저희 저 앞에서 종이 들고 계신데 내일 재결합 얘기한다고 부탁한다고 저희는 아직 논의한 게 없습니다 논의된 바가 없어요 아무튼 저 자물쇠를 잠그러 막중한 역할은 제가 맞지 않겠습니다 저기 지금 게임하고 있는 우리 진형이 맡아줄 거라고 믿을게요 진형 파이팅 지금 여기로 지금 여기로 오는 거예요? 길이익 핵댕소 야 핵댕소리가 너무 흔히다 양호하러 오세요 아 야 어렵다 진짜 어려웠어 Byzicali가 너무 흔히다 하지마 자 그때 형 저런게 늘 아니고 형 이런게 늘 이런게 늘 이런게 오늘 형 기운이 다 간편하네요 진영 와아~~ 다운, 다운! 바이키툴이 반짝반짝 저희들 머리카락이 반짝반짝 쪼이 필요가 없을 텐데 너무 쉽게 안내줬 여러분, 저희들 손이 되어있어요 우리 스윗스 유심이 조심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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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. 꺼진이 있어요. 자, 갑시다. 또 갑시다. 야, 나 지금 시간 있어. 시간 있어, 시간 있어. 나 오늘 남학기입니다. 아, 저는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